안녕하세요, 여러분! 우왕입니다! 오늘 먹을 것은 오랜만에 통돼지 꼬리 그리고 통 껍데기 3년 전에도 먹고 2년 전에도 먹었던 그 미친 꼬리인데요 이거는 매운맛, 이거는 그냥 양념 안된거입니다 예전에 먹었던 집인데 새벽에 라이브 쇼핑 방송 보는데 사장님께서 방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너무 땡겨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맥주랑 먹을게요 고추닉이랑 소스를 같이 주셨어요 맛있어? 맛있어? 너무 맛있다! 맛있다! 하나 더 아... 아...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게 아... 그리고 아... 아... 그럼 내가 먹어도 맛있게 먹었을까? 아.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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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수랑 단지가 잘 먹었어요 제가 조금씩 먹으면 더 맛있는데 뭐 좀 더 먹어서 그런지 혹시 더 먹으면 더 맛있을거에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는 마요네즈가 너무 좋아요 저는 마요네즈가 정말 고소해요 나 마요네즈가 정말 고소해요 고소한 마요네즈는 제가 더 많이 먹었는땐 근데 나는 고소한 마요네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discipline 이건 많이 안 매워요 이번엔 버섯도 먹을거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먹으면... 빨라가 더 완벽해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가끔씩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맥주 안주! 자다방! 완전 기록! 맥주 안주! 맥주 안주! 자다방! 완전 기록! 전 Beijkeu 물이 제 시작대로 양념잼 양념이 말이였어요 ? 양념 Sao 양념이 최고 소금 자다치지 안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는 꼭 한번 드세요 밥도 먹고 싶어 아, 그렇게 밥도 먹고 싶어요 그냥 밥 먹으면 더 맛있었지만 생선이 너무 좋아서 애호박을 먹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더 맛있지만 지금 나오게 된다는 점! 이따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는 뼈가 가장 잘 먹었지만 근데 뼈가 제일 좋아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 뼈는 약간의 뼈가 제일 좋아서 이 뼈는 그릇이 가장 좋아서 뼈는 달리와 뼈는 그릇이 안 좋아서 뼈는 그릇이 많아서 이 뼈는 그릇을 때 그는 그릇이 많아요 꼭 먹기엔 날씨가 많아서 한국식을 잊어버렸지만 남은 지옥이 너무 많이 안팎이 외국노동식으로 이곳에 한 입을 벗겨서 배고파고파고 저는 젠장 안팎에서 내일내중 에어컨 나머지 나는 내 면을 먹으면 Users은 둘 다 먹어요 역시 날을 먹으면 더 맛있죠! 두개가 этих 면을 먹고있는 면은 더 따뜻한한 면을 먹었지만 바삭하게 내야되면 오늘은 정말 사랑해요 소중한 면을 먹었다 그리고 박이나만랑이랑 같이 먹더라구요 송송송송송송송 için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굉장히 잘 먹어서 좋아서 국물이 제일 맛있었어요 소주 여기로 먹어서 좋은 감각이에요 삼각각각각각각 저는 양념이 다 먹어서 맛있지만 다음은 양념이 더 더 맛있고 너무 맛있어서 먹는거 같아요 다 먹으니까 정말 맛있고 맛있게 먹으러 온 맛 우리의 양념이 말하며 아름다운 양념이 이렇게 맛있어서 하늘이 더 맛있다 머싱 아삭아삭 그래서 스팸에 빠져나온다 왜냐면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믿을 것 같다 더 맛있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제가 먹었을 때 그냥 먹었을 때 먹은 거 같아요 먹으면... 마지막에 베리의 라면은 너무 맛있다 좀 식었다 잘 먹었습니다! 오늘은 이렇게 통돼지 꼬리와 통 껍데기를 먹어보았는데요!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! 껍데기는 조금 식어서 데워서 혼자 먹을게요!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안녕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